1번 동작은 손 깍지 껴서 밑으로 내주실 거에요. 네 천천히 호흡해주세요. 어깨 긴장 쓰시고 호흡 두 번만 더 할게요. 네 두 번짓만 할게요. 네 깍지 켜주시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쉬면서 조금씩 당겨주세요. 그러면서 손끝을 쭉 내려주세요. 어깨가 같이 따라서 올라가면 안되니까 최대한 어깨는 내려주시고 한 번 하시고 아랫부분에 손을 내주시구요. 고개를 위로 당겨주실 거에요. 당기면서 스트레칭하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연선이 길어지게끔 할게요. 한 번 위로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네 세월아이 있는 데서부터 어깨뼈 있는 데까지 쭉 내려주실 거에요. 두개 두개는 조금만 편하게 해주시구요. 그래서 홀로 튀어나오는 부분에 걸쳐서 쭉 어깨쪽으로 해주세요. 네 네 세월아이 있는 데에서 세월아이 cue ões 이천